안녕하세요. EBS 온라인 입설 김한슬 선생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들 검정고시 학생으로서 어떻게 대학을 갈까 그 방법을 함께 또 고민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미로 같은 입시 상황 어려우시죠? 아마 여러분들은 주변에 고민을 함께 나눌 친구도 조금 부족하고 또 상대적으로 입시 고민을 함께 상담할 학교 선생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혼란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검정고시를 보는 검고생으로서 어떤 수시전형에 응시를 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학교 입학 전형들을 탐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학생부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학생부가 있는 친구도 전체 학생부가 있는 게 아니고 일부만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의 교과 성적을 어떻게 반영을 할지 또 출결이나 봉사활동은 어떻게 반영을 할지 동아리 활동 등의 비교과 활동은 또 어떻게 여러분들의 평가를 할 때 반영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요. 검정고시 시험은 상대적으로 학교 내신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이 검정고시 성적을 있는 그대로 학교 교과 성적으로 환산을 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대학 입장의 고민을 좀 이해를 한다면 이 대학교가 여러분들을 위한 전형을 세웠을 때 아 이게 어떤 의미구나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선택하게 되는 입시 전형은 학생부 중심 전형, 다시 말해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논술 중심의 논술 전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시에서는 수능 중심의 전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먼저 수시 전형, 특히 학생부 중심 전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의 수시 전형을 탐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부 성적이 전혀 없는 학생도 있고, 또 학생부 성적이 한 3개 학기 정도. 그래서 자퇴를 2학년 때 했다거나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겠죠. 그리고 검정고시 성적이 굉장히 높은 만점에 가까운 학생도 있을 테고, 또는 그냥 합격 기준만을 넘긴 학생도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 관심 대학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학에서 이 검정고시 학생들을 수시 전형에서 뽑아줄지, 또는 뽑아주지 않을지에 대한 요소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혹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비교과 활동을 학생들과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활동 증빙 서류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활동 증빙 서류는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이라든지 진로 관련 활동을 수행한 기관에서 또 별도로 받아야 하는 자료인데요. 여러분들 개인에 따라서 이런 자료가 풍부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전혀 없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전형에서 면접이 있는지, 또는 수능 최저 기준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혼란스러움을 느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다르니만큼, 또 학교마다 학생을 뽑는 기준이 다 다르니만큼, 선생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대하기 유리하다, 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요.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좀 판단을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유리한 수시 전형을 탐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 학교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검고생 여러분이 지원할 수 있게끔 전형을 열어두었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형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형마다 여러분이 지원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그 평가 방식도 전형마다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인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검고생 여러분이 지원 자격 상관없이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인데요. 이와 다르게 명지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가 최소한 3개 학기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생부가 전혀 없는 경우, 혹은 1학년 때 자퇴를 해서, 학생부가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정도만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 이 평가 방법도 차이가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실기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검정고시 성적을요. 직접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환산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요. 여러분들의 성적을 직접 환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들, 비교과 활동들까지 함께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모두가 다 면접이 있다는 점이고, 수능 최저는 모든 전형에서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학교마다, 혹은 같은 학교 내에서도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전형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것이 자신의 장점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이, 나의 검정고시 성적이면, 학생부 교과 점수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환산이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보여드리는 표는요. 바로 앞에 있는 명지대학교에서 여러분들 검정고시 성적을 학생부 교과 선정으로 환산하는 표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검정고시 점수가 100점이라면, 그 여러분들이 환산된 교과 성적의 등급은요. 내신 2등급이다. 라고 환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95점 이상을 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내신 등급이 3등급 정도 된다. 라고 환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검정고시 성적의 학생부 교과 직접 환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환산 기준을 가진 학교들이 굉장히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인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성적을 이렇게 직접 환산하는 방식보다는, 여러분들의 전형 요소, 예를 들자면,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성적을,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다만, 지방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는 이렇게 학생부 성적, 검정고시 성적을 직접 환산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논술 전형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바로 전형 요소 환산 방식을 취하는 대학교가 많다는 점입니다. 전형 요소 환산 방식이라는 것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논술 성적을, 논술 성적을 여러분들의 학생부 성적으로 취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를 한번 볼게요. 경희대학교는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논술 70% 그리고 학생부 30%를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요. 학생부 영역을 여러분들의 논술 점수를 가지고 환산을 합니다. 이 상세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경희대학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논술 점수를 채점 후에 이 논술 점수의 배점이 예를 들어서 686점부터 만점인 700점 사이에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 학생부 성적 300점 만점에 300점으로 환산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처럼 이런 환산 방식을 취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검정고시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검정고시에서 높은 성적이 아닌 합격 통과만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논술을 잘 보는 경우에 만점에 가까운 학생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편으로는 유리한 전형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네요.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는요. 비슷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논술 성적을 학생부 성적으로 치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경희대학교하고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논술 전형에서 논술 점수 60%, 학생부 점수 40%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 학생부 성적을 판단하는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논술 점수, 그 논술 점수에 그 논술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평균 학생부 성적을 보고 그 점수로 여러분들의 성적을 치환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논술 점수를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만점 받은 학생들, 논술을 만점 받은 학생들의 학생부 성적이 3등급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도 3등급의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논술 전형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검정고시 성적을 학생부 성적으로 직접 취한하는 방식이 아닌 논술고사 성적을 학생부로 취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내신이 좋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보다는 오히려 더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한 전형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적으로 많은 검정고시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노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여러분이 지원을 할 대학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전형이 내가 쓸 수 있는 전형이고 쓸 수 없는 전형이고 혹은 어떤 전형이 나한테 유리한 전형이고 불리한 전형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대학 어디가? 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한 수시 전형의 전체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대입 정보센터에서 그리고 그중에서 대입 전략 자료실에서 검정고시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결과 화면이 뜨겠습니다. 12번 파일부터 15번 파일까지 받으시면 PDF 총 16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부터 희흑까지 대학교 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교와 전형을 선택한 이후에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학교의 입시 요강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성적이 3학기 이상 있는 경우하고 전혀 없어도 지원 가능한 경우하고 전형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요. 검고생이 지원 가능한 수시 전형이 다 나와 있지만 세부 자격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말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는 대학교 입시 요강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학교 입학처에 입시 요강 파일을 다운받은 이후에 꼭 확인해야 되는 요소는 이렇습니다. 일단 먼저 앞서 말했듯 지원 가능한지 지원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전형별로 평가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학생부 교과나 출결 같은 방식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출결 점수가 없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출결 점수가 없는데 이것이 학생부 교과 점수에 같이 합산 돼서 반영이 되는지 혹은 출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만점을 받게 되는지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학생부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지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관련 기관에서 받은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꼭 입시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의 검정고시 성적을 직접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치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혹은 종합적으로 그냥 평가를 하는 방식을 취하는지 혹은 논술 성적 같은 다른 전형 요소를 학생부 성적으로 치환하는 방식을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최종적인 대학과 전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면접과 수능 최저라는 방법입니다. 모든 학교에 면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교에 수능 최저가 있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에 면접이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학생부 성적이 조금 좋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검정고시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도 합격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많은 학교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정고시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내가 지원 가능한 학교인지를 꼭 아까 말했던 대학 어디가 리스트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검정고시 학생들에게 문이 조금 열려있는 편입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 전형, 다시 말해서 학교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까지 함께 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의 활동 기록을 잘 수행하고 또 기록 자료들을 잘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합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활동 내용을 증명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지원하려는 학교가 혹은 전형이 면접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학교라면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올라갈 수 있는 전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전체 논술을 운영하고 있는 전체 학교의 약 60% 가까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는데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2019학년도 자료입니다.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의 경우에는요. 최초 경쟁률이 60대 1이었고요. 화학과의 경우에는 70대 1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만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비교를 했더니 정원 대비 수능 최저 통과 인원이 17대 1 그리고 12.8대 1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경쟁률이 거의 70%에서 80% 가까이 줄어든다는 말과 같고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몇 배 더 증가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준비에 힘쓰고 있는 검고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요. 공부 시간, 절대적인 공부의 양을 이길 수 있는 공부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하는 공부는요. 전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하는 공부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약점을 찾아서 채워나가는 그런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야겠다. 혹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인터넷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강해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나한테 정말 필요한 공부, 나의 약점을 테스트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하고 그 약점인 부분만 또 빠르게 보완하는 형태의 공부 방법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권장하는 공부 방식은요. 여러분이 마지막인 이만큼 최소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전체 과목에 대한 모의고사, 기출 문제라든지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스스로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발견된 약점은요. 2주 동안 공부를 하되 그 약점의 중요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목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부를 어떤 과목을 어떤 문제를 얼마나 풀었는지를 플래너에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빈틈을 메웠을 때 그 빈틈이 실제로 메워졌을 수도 있고 혹은 메워지지 않고 그대로 다음 테스트에서도 여전히 빈틈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난 2주간의 플래너를 다시 돌이켜보면서 나의 공부 방식에서 조금 개선할 점은 없는지 혹은 내가 지금 풀고 있는 교재를 바꿔보거나 인터넷 강의를 다시 한 번 듣는 것은 어떨지 학습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2주 동안의 테스트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플래너 작성 이 두 가지를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월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의 수능이라고 간주하고 타임라인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공부를 하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9월에 있는 첫 번째 수능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될 두 번째 수능까지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촉박함을 느끼면서 자극도 받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렵고 혼란스러운지 사실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검정고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수시 전형 상대적으로 제약도 있는 편이고 또 학교마다 너무 다르고 학생마다 또 경우가 너무 달라서 이렇게 하나의 강의로 정리를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세한 질문을 가지고 있거나 또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싶다면 EBS 대입 상담실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의 경우에 맞춰서 심도 있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시 고민 함께 공부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 EBS 온라인 입설이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가지고 있는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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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